식사들 하셨습니까? 이것은 얼마니? 이것이 갓뚜기 이것은 채널 럭셔리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식사들 하셨습니까? 이것은 놀랬어 이것은 구라다 이것은 마이보험체크 광고입니다 보험설계회사입니다 놀랍게도요 제가 보험설계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금방 따불었어요? 암기하는 건 제가 선수니까요 제가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면요 기왕에 보험을 드는 것이면요 제대로 들거면요 마이보험체크 같은 회사랑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설계사분들이 어느 한 보험사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대한민국 34개 보험사의 보험 상품들을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들로 구성을 해주는 방식이지요 기존에 들어놓은 것을 없애고 하느냐고요? 아니죠 제가 전문가라서 제가 아는데요 웬만하면 이거 다 살려주십니다 왜? 보험이란 게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들어놓는 것이 무조건 이득이거든요 들어놓은 것은 그대로 놔두고 구멍난 부분만 채워주고 처음 드는 분들은 믿고 맡기기만 하면은 알아서 구성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계사분들이 수당 많이 주는 보험의 사걸로 일부러 골라갖고 가입을 권유하면 어쩌냐고요? 아니죠 마이보험체크는요 차등 없이 균등한 수당을 줍니다 그래서 감동을 주는 보험설계로 실적을 많이 올리는 설계사분을 대접을 하지요 그러니까 모두가 윈윈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가입자가요 한 달 5만원 이내로 설계가 된다고 합니다 검색창에 마이보험체크.com 또는 전화 1800-7917로 전화하셔가지고 부담없이 상담하십시오 믿고 맡기셔도 되고 그라고 상담했다고 다시 전화 콜백해가지고 안 드실 거예요? 뭐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워낙에 잘 나가는 회사이고요 대표분이 굉장히 뜨거운 민주시민이시라서 자존심이 필요 이상으로 쎄거든요 마이보험체크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광고 끝 럭셔리 클럽 시작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님 이틀 걸렸다고요? 이틀만에 다 쓴 거죠? 요즘 윤석열 후보님께서 아주 신이 나셨죠? 이준석 감독님의 젊은 감각의 연출대로 움직이고 말하고 표정을 지으니까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걱정하는 민주시민분들 많으실 겁니다 걱정하는 건 좋은데요 뭐 우울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구독 어차피 꽤 많은 젊은 남성들 표는요 이준석 대표를 따라서 움직일 것이었어요 요만한 명분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 명분을 민주당에서 준 것은 좀 안타깝지만은요 어차피 이거 겪을 일이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틀 만에 지지율 가져왔다고 했지만 이틀 만에 자기 카드를 다 써버린 것이에요 아쉬워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요 원래 대로 원래 하던 대로 민주적인 생각을 가진 젊은이들하고 어깨동무하고 함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말이죠 이준석 대표는 급한 마음에 너무 독수들을 다 써버려가지고 잃지 않아도 될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많이 잃어버렸어요 스스로 좁은 틀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당장 대선도 그렇고 앞으로 자기 정치에서도 말이에요 지금 저지른 일들이 두고두고 걸림돌이 될 겁니다 큰 고깃덩이를 두고서 상대방하고 힘겨루기를 해야 하는데 당장 배고프다고 자기 등 뒤에 있는 닭다리 잡느라고 등을 돌려버린 것입니다 당장 춥다고 여름에 그늘 만들어줄 나무 잘라가지고 불쬐면서 헛떳떳떳해 뭐 이러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준석 대표의 연출력이 느껴지는 윤석열 후보의 명대사들을 한번 보았습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를 하겠습니다 병사 월급을 이백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북한을 선제 타격을 해야 합니다 달파멸콩을 하겠습니다 저는 조립용 멸치로 육수를 내고 까만 콩으로 콩국을 해 먹습니다 다 어지러워 너무 몰아서 해버렸다 게다가 이제는 일변놀이까지 하고 계시지요 대한민국 검찰총장까지 하셨던 분이 왜 저러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지율이 오르니까 요즘 매우 상기되어 계시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지지율은 도대체 얼마나 올랐을까요 물론 반등은 했습니다 그러나 착시 현상이 좀 있죠 지금요 언론들이 앞다퉈서 기사를 쓰고 포털이 헤드라인에 걸고 있는 여론조사들은요 하나같이 ARS 기계음으로 돌린 여론조사입니다 보수 후보가 유리하게 나오는 조사들이죠 그나마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오는 것은요 통신사에서 전화번호를 돈 주고 받아가지고 돌린 것이고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것은요 기계가 알아서 무작위로 뺑뺑이를 돌려갖고 전화를 거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무작위 방식입니다 물론 이런 조사 방식들도 인정을 해야죠 전에는 이것도 앞서고 있었으니까요 엎드려야 합니다 진보 진영은 그래야 하니까요 근데 문제는 말이죠 이 여론을 확인하는 여론조사가 여론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홀리는 겁니다 자기들이 의도 허는 대로 말이죠 같은 기간에 2, 30대만을 대상으로 한 제대로 한 조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통신사한테 돈 주고 전화번호 받아가지고 사람이 직접 전화를 걸어갖고 여론조사를 한 결과는요 지지율이 그대로예요 많이 앞섭니다 별 차이 없어요 근데 이 조사 결과는 보셨습니까 포털 사이트에서 반짝 하고 말아버립니다 안 보여요 이렇게 여론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도 꿋꿋이 우리가 버티는 것 보면요 진보 진영이 대단하기는 합니다 반대로 국힘당 말이죠 요만큼만 잘하면 아니 조금만 정상적이고 상식적으로 허면요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판이고 국힘당이 그렇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데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그 대표주자가 윤석열 후보입니다 함부로 밖에 내놨다가 지지율 곤두박질 친 이후에 다시 인큐베이터에서 고의 모시고 있는 중이죠 다행히 효과가 있습니다 지지율 추락이 멈춰버렸어요 이렇게 정치계에 금수저를 물고 대선에 출마하신 윤석열님이 요즘 우려와 달리 부쩍 연기력에 물이 오르셨습니다 이 바탕에는 윤석열 후보의 자신감이 넘치는 연기력의 바탕에는요 윤 후보를 더욱더 빛내주고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최고 조연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죠 그 중 대표 연기자 연기력을 떠나갖고 가장 큰 배역은 항상 독차질을 하고 있는 자기 땅 길래기의 달인 김기현 원내대표님 김기현 원내대표는 사실 대한민국 코미디를 이끌고 계시죠 뭐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정말로 역대급 후배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요 원내제표 자리 내놓는다고 큰소리 빵빵 치시더니 어느새 슬그머니 다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더 큰소리를 빵빵 치고 있습니다 이건 민주당이었으면요 아마 뭐 조중동하고 포털이 난리를 쳤겠죠 자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이재명 후보가 토론하자고 압박하더니 윤 후보가 토론하자고 하니까 뒤꼭무니를 빼고 있다 고맙습니다 엔돌핀이 돌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막 혈액순환도 잘 되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자 이 토론이요 KBS에서 토론 협의하자고 공문을 보냈다고 하죠 근데 국민의힘이 안 왔답니다 아직은 계획에 없다라고 했다는 얘기가 전해지는데 국민의힘 김은혜 공모단장은요 통보받은 적 없다라고 했어요 KBS 입장에서는요 공문 보냈는데 라고 못하죠 왜? 국민의힘이 KBS랑은 다시는 그런 거 안 해 라고 할까봐 말이죠 토론하자고 목을 맨 방송사가 줄을 섰으니까 참 웃겨불죠 방송사가 지지율이 지고 있는 후보한테 토론 좀 해주세요 이러고 있는 이 상황이 이 모냥사가 너무너무 웃깁니다 이렇게 웃기니 국민들 눈에 정통 코미디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요즘 KBS 코미디 개성자 꽤나 재미지든지 너무 센 강적들이 같은 여의도에 우글우글 돌아다니고 발에 치이고 있으니 빛을 못 보고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토론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양자 합의에 의한 대국민 공개 토론을 여는 것이 바람직하다 뭔 소리래요 지금? 제가 무식히 갖고 못 알아먹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요 방송사에서 생방송으로 토론을 딱 열면 그것이 대국민 공개 토론이지 대국민 공개 토론이라는 것이 어디 차 타고 가면 따로 있습니까? 아니 말장난도 아니죠 좋은 말로 언어 유의도 좀 적당히 하셔야죠 언어 유의 즐기시는 건 좋은데 절반 정도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좀 써주셔야죠 그러고 양자 협의에 의한 토론이라 저기요 이거 대선입니다 대선 국면이에요 후보 당사자들이 이렇게 하겠다 우리가 정한 대로 따라라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주제를 공적인 공간에서 정하면 그것 따르는 것이지요 그게 국민을 대하는 정치인들의 자세 아닙니까? 어딜 감히 우리가 알아서 정해 이러고 있습니까? 그건 국민이 혼자 할 때 알아서 들 하시고요 토론을 할 거면요 이전 대선 때 했던 토론의 관례대로 하십시오 하기 싫으면 안 한다고 선언을 하고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던가요? 좋아요 그러니까 협의 안 되면 토론을 안 하겠다는 것이죠 아따 신박해 너무 신박해 더 신박한 건요 지지율이 한참 지고 있는 후보가 이러는 게 더 웃긴 거죠 너무너무 웃긴 거죠 국민의힘 분들 어찌라고들 이러십니까? 좀 상황들을 보고요 정신들을 좀 차리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지명 후보가 꼭 문의를 뺀다라고 흔히 이분이 대단하시고 엄청난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대장동 특검 얘기를 하면서요 민주당 반대로 대장동 특검이 불발됐다 짝충 특검하자면서 국민을 우롱한다 아따 부럽다 이건 뭐 연기력이요 신의 경지에 이르신 분이에요 특검이 성사되지 않는 건요 토론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자기들 원하는 대로만 해야 한다고 우겨버리기 때문이죠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요 민주당은 가장 빠른 방법인 상설특검법으로 하자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따로 특검을 구성하자고 하는 것인데요 물론 상설특검으로 오면요 민주당 표가 한 표 더 있어요 근데 그것은요 예전에 양당이 합의를 해서 정한 겁니다 그래놓고 지금 와갖고 짝퉁이라고 우기고 있어요 스스로 자기들이 짝퉁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예 뭐 양보해서 그렇다고 칩시다 예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방안은 얼마나 공정할까요 국민의힘 주장은요 대한변협에서 변호사협회 여기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 고르자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대한변협 회장이 이종엽 씨입니다 어떤 분일까요? 어떤 분이길래 국민의힘이 여그 공정 맛집이야 이렇게 우기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죠 이분 검사 출신이십니다 검사 출신이면 다 국힘당 편이냐고요? 아니죠 물론 다는 아닙니다 검찰개혁 찬성했던 이성윤 검사 같은 분도 계시죠 근데 이종엽 회장은요 최근에 검찰총장 후보 추천할 때 변호사협회장 자격으로 추천위원으로 참석을 하면서 이성윤 같은 사람은 절대 검찰총장으로 안 된다 라고 못을 박은 사람이에요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선빵을 이렇게 날리실 정도의 분입니다 이런 분이 주도적으로 추천하는 인물 중에서 특검을 임명을 해버린다 그게 공정하다 이런 속사적이 있는 겁니다 역시 국힘당은 국힘당입니다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항상 이렇게 가고 있지요 상황이 이럴지인데 김기현 원내대표는 저렇게 태연하게 힘에 넘치는 연기를 해대고 있습니다 그래요 연기는요 자신감이 반이거든요 최근 토론 이야기건 특검 이야기건 국민의힘 분들의 이 샘솟는 자신감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군사정권 때부터 일파를 이룬 그 당의 어마어마한 선배님들께 보고 배운 것도 있겠지만 마음 편히 연기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는 쾌적한 환경 때문이죠 최고 스탭들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정치 언론과 포털사이트가 최고의 스탭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발령기를 해도요 대배우로 보이게 둔갑을 시켜주는 것이지요 정치 언론들이 분장의 의상까지 아주 멋지게 지장을 해주면요 포털사이트가 최고의 무대 장치와 조명의 음향까지 딱 더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무대인 인터넷 포털사이트 헤드라인 상단에 턱 하니 세워주니까요 그리고 그 뒤에는 가장 중요한 든든한 후원자이자 극장장 멸공을 외치는 그들만의 공화국을 꿈꾸는 재벌들이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엄청나게 센 분들하고 투닥투닥하면서도 우리 정말 잘 하고들 있지요 이렇게 불리한 싸움을요 우리가 비등비등하게 대등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는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 덕분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칼럼이 칼럼다워요 칼럼이지 식사합시다